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재는 광주, 전남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하루 전국에서 광주와 전남을 오간 차량은 24만 대로 집계됐으며 내일은 설 연휴 마지막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짙은 안개가 끼는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로 춥겠고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3도의 분포로 크게 올라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또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전남의 바다와 산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압 해상에서 새벽 갯벌 조합을 나섰던 60대 남성이 양식장 그물에 걸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낮 1시 반쯤에는 해남군 해남읍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났으며 진화하는 과정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곡성군 곡성읍의 한 계곡 바위 틈에서 지난해 12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44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일정 비용을 내고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도로 점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용 도로를 장기간 제멋대로 사용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웨딩홀은 진출입 도로로 허가받은 도로를 1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웨딩홀 앞 도로입니다. 웨딩홀 측은 지난 2013년 폭 4m의 이 도로를 차량 진출입용으로 사용하겠다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진출입로로 허가받은 폭 4m의 도로지만 무단으로 2배까지 늘려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도로 점용 계약이 끝나고 2년 전 연장 허가를 내줬지만 광산구청은 이 같은 무단 변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광산구에만 점용 도로가 5천 곳이 넘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해 광산구청이 도로 점용료로 거둬들인 돈은 39억 원. 반면 무단 변경 적발 사례는 7건에 불과합니다. 수익금 중 일부만 관리비로 썼다면 무단 변경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 따로 관리 따로 인 셈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이거를 캐치해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발을 해서 도로 조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설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집중적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든지. 일선 지자체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불법 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광주경찰청이 승진 청탁 비위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과감한 순환정보와 함께 승진 심사체계를 바꾸는 등 인사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인사청탁 비리로 간부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충격에 빠진 광주경찰청이 일선경찰서에 보낸 전보 관련 공문입니다. 경정급 보직인 경찰서 과장이 형사나 수사 같은 특정과에 3년 이상 재직할 경우 다른 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승진에 유리한 특정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112 상황실 분석반장과 상황팀장 등 경정 보직을 늘려 인사에 숨통을 탔습니다. 승진 청탁 비위로 지숭숭한 분위기를 바꾸고 조직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승진 심사의 공정성도 강화했습니다. 심사위원을 늘리는 한편 하위직을 더 많이 포함시켜 심사 과정에서 동료나 부하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직 취향감 등 경찰 고위 간부가 이번 승진 청탁 비위에 연루된 만큼 인사권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승진을 위해 뒷돈을 주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경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3시즌 연속 외국인 선수 운용에 실패하면서 가을 야구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는데요. 올 시즌을 앞두고 팀에 합류한 외국인 투수 2명을 집중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스프링 캠프를 차린 호주 캔버라에서 고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 타이거즈 홈 유니폼을 입고 불펜 피칭에 나선 외국인 선수들. 기아가 해를 넘기는 고심 끝에 영입한 현역 빅리거 제임스 네일과 윌크로우입니다. 먼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출신 네일은 직구에 가장 가까운 변화고 투심이 강점입니다. 특히 타자 몸쪽으로 붙어오다 급격하게 휘는 스위퍼는 지난 시즌 국내 타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NC 패디의 공을 연상시킨다는 평가입니다. 피치버그 파이어리츠 출신 크로우는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0승을 거둔 현역 빅리그 투수입니다. 최고 구속 153km의 빠른 볼을 던지면서도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현종, 이의리, 윤형철로 이어지는 좌원트리어와 함께 이번 시즌 선발진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구성이 다 좋기 때문에 일단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왜냐하면 리그가 다르고 타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팀에 합류한 외국인 투수들이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 우승 트로피를 안겨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주 캔버라에서 KBC 고울입니다. 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 펜스가 기울어져 지자체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2시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주차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10m 높이의 안전 펜스가 기울어져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과 서구청은 주변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경북 포항에 설치한 국내 최대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워크가 광양에도 조성됩니다. 포스코는 최근 세계적인 유명 설치 작가인 스페인 출신의 만우엘 몬테세린이 광양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한 데 이어 앞으로 1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조형물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포항 환호공원에 만들어진 스페이스워크는 누적 방문객 22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3년 한국 관광회별로 선정되면서 포항의 대표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여수 광양산단 진출입도로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대교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개통된 이순신 대교는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로 오가는 대형 화물차들로 도로 표면이 패이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 지자체의 유지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최초로 극한 에너지 반도체 클러스터가 나주에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극한의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공정실과 연구실 등을 갖춘 극한 에너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 사업 반영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고흥 우주발사체와 방산 혁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전력에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극한 에너지 반도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토트넘 후스퍼 주장 손흥민 선수가 구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대표 여행지 가운데 한 곳으로 여수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후스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료 선수인 벤 데이비스에게 한국의 대표 여행지로 여수를 아름다운 바다를 갖추고 2012년 세계 박람회가 열렸던 곳으로 소개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는 한국의 설을 맞아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에게 서울과 제주, 여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올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여수시는 여수시 신덕동과 남해군 서면 사이를 잇는 왕복 4차로 8km 구간 가운데 광양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5.76km의 해저구간 공사를 올 하반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사업비 6,9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1년 완공이 목표인 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여수 남해 간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 내로 크게 줄어듭니다. 인공지능 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가 한평에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총 사업비 5천억 원 규모의 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를 한평군에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축산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미래 축산 혁신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용역비 8,600만 원을 들여 축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집적화의 기본 방향과 경제성 등을 분석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